안녕하세요. 오늘은 차를 타고 1박 2일로 부산 여행을 왔는데요. 갈 곳이 많으니 빨리빨리 이동해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광안리 해수욕장에 왔습니다. 부산에는 무려 10개의 해수욕장이 있는데요. 폐쇄된 3개를 제외하면 현재는 7개의 해수욕장이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광안리 해수욕장은 전국 세 번째로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이라고 하는데요. 광안대교가 있어 더욱 은치를 더해주는 곳입니다. 8월에는 부산 바다축제가 열리고 10월에는 부산 불꽃축제가 열리는 곳이기도 하죠. 점심을 먹으러 왔는데요. 여기는 낙곱새로 유명한 광안리 맛집 개미집입니다. 저희는 낙곱을 먹었는데요. 아주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낙지 전문점답게 낙지를 기본 구성으로 다양한 메뉴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점심을 맛있게 먹었으니 다음 장소로 가볼까요? 여기는 이기대 동생말 전망대인데요. 가벼운 운동화 차림으로도 다녀올 수 있는 해안 산책로입니다. 또한 광안대교부터 동백섬, 마린시티, 해운대, 달맞이공원까지 부산의 랜드마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입니다. 동생말 전망대에서 오륙도 해맞이공원까지는 약 4.7km인데요. 저희는 동생말 전망대에서 돌개공원까지만 다녀왔습니다. 이기대라는 지명의 유래는 임진왜란 당시 외장을 끌어안고 바다로 몸을 던진 두 기생의 무덤이라는 설이 있고요. 동생말은 뜻이 좀 아리송한데요. 안내 표지판에 동산 끝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날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었지만 너무 멋진 경치에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부산 여행지 두 번째 장소로 이기대 동생말 전망대에서 돌개구멍까지 갈매길 일부를 걸어봤는데요. 이 멋진 바다를 뒤로 하고 다음 장소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여기는 해운대의 명물 미포 블루라인파크인데요. 주차 문제로 탑승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바쁘게 가고 있습니다. 다행히 시간 내에 도착해서 탑승을 했는데요. 예약 시간에 늦어져도 다음 열차를 탈 수는 있다고 합니다. 다만 30분 이상 늦어지면 탑승할 수 없고 환불도 불가하다 하니 미리미리 도착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해변열차는 미포정거장에서 송정정거장까지 편도 약 25분이 소요되는 약 4.5km 구간을 왕복 운행하는 관광열차인데요. 포항 부산을 오가던 동해남부선 예철길이었다고 합니다. 스카이 캡슐과 해변열차가 있는데요. 예약은 필수라고 합니다. 스카이 캡슐은 예약 마감이 돼서 발권을 못했는데요. 저희는 열차 2회 이용권을 예약했습니다. 이곳이 동해와 남해가 만나는 곳이라니 참 신기했습니다. 차창가의 멋진 바다뷰를 보다보니 어느새 송정역에 도착했네요. 여기는 부산의 3대 해숙장 중 하나인 송정해숙장인데요. 서핑성지로 주목받는 곳만큼 서핑을 즐기시는 분들이 참 많이 보였습니다. 이게 물반 서퍼반인가요? 서핑성지로 주목받는 곳입니다. 서핑성지로 주목받는 곳입니다. 서핑성지로 주목받는 곳입니다. 돌아오는 길은 별 큰 감흥을 느끼진 못했지만요. 색다른 경험이었습니다. 다음 장소로 이동합니다. 여기는 부산 남구 용호동에 위치한 5,6도 스카이워크인데요. 이기대 해안선책로와 연결되어 있는 해안관광지입니다. 높이가 37미터인데요. 부산 북쪽 해안 절벽 송두말에 설치되어 있는 유리전망대입니다.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 짜릿하고 정말 아찔했습니다. 다음 장소로 가실까요? 장소를 옮겨 지금 전령 산책목길을 걷고 있는데요. 이 길 끝에는 유명한 포토존 흰여울 해안터널이 있다고 합니다. 여정이 너무 힘들어 가지 못하고요. 흰여울마을만 돌아올 예정입니다. 마침 해녀촌이 있었는데요. 이런 곳은 제가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나쁜 병이 있습니다. 결국 돌멍게에 대선소주 한잔 했는데요. 바닷바람에 분위기 좋고 값도 저렴하고 너무 좋았습니다. 돌멍게입니다. 클리어. 부산하면 감천문화마을만 알고 있었는데요. 요즘엔 영도 흰여울문화마을이 핫하다고 해서 이곳에 와봤습니다. 여기는 영화 변호인을 비롯해 범죄와의 전쟁, 첫사랑사수걸기대회 등 수많은 작품의 촬영지로 유명한 흰여울문화마을입니다. 이곳은 흰여울문화마을을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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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원에 도착했으면 친구들과 함께 심사하도록 능력하 Winner . 다음은 그녀의 학교 현장은 아시지내요. 그는 여행 전부 나 Chern뛰웨어진 첫사랑사수걸 한자수걸 오지깐을지내요 두번째로 여행하자마자 기쁨elaход을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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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오는건한in.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색색으로 물들인 언덕마을이 탁 트인 바다절경과 어우러져 이국적인 감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소품샵도 많고 포토존도 많고 꽤나 이름난 카페도 있었는데요. 골목골목 정감이 흐르는 곳이었습니다. 공기인 유라였는데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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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한 관광지 탈출까 봐 아.. boys 신의 전화 토마토 전화 자세히 하자 이쪽으로 내려왔다? 응 나시란때 투어는 여기 흰녀올 문화마을에서 마무리하고요. 해운대 숙소로 잠시 이동했다가 다음 장소에서 또 뵙겠습니다. 여기는 해운대 승안막장집인데요. 식사자리라기보다는 사실 술 한 잔이 생각나서 맛집 검색해서 왔습니다. 30분간 웨이팅 후 드디어 앉았습니다. 가게는 작았지만 순환은 잘되는 편이었고요. 모든 직원분들이 일사불란하게 테이블 관리를 잘해주셔서 편하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가격대기 가성비 좋았고요. 맛도 있었습니다. 이제 해리단길로 발걸음을 옮기는데요. 카페 해운대에서 커피 한잔과 크로플로 저녁식사는 마무리합니다. 여기는 젊은 감성이 넘치는 곳 해리단길인데요. 예쁘고 분위기 있는 카페도 많고 다양한 소품샵 그리고 이국적인 분위기에 여러 나라의 감성 렉스토랑도 많다고 합니다. 오래전부터 이곳에 있었던 주택들을 리모델링해서 만들어진 곳이라는데요. 하풀 해리단길을 시간을 두고 보지 못해서 아쉬웠습니다. 여기는 해운대 구남로 고은바타길인데요. 이름의 유래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홍일신라시대 최치원의 어릴 적 이름이 해운이었다는데요. 동백섬을 지나다가 자신의 이름을 따서 해운대라고 암백에 새긴 뒤로 이 일대가 해운대라고 불리기 시작했답니다. 바로 이 길은 최치원 선생의 호인 고은과 해수욕장으로 가는 길을 의미하는 바닷길을 붙여 고은 바닷길로 부른다고 합니다. 특히 이곳에서는 7월부터 10월까지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체험 분수와 미디어 영상과 함께 음악 분수쇼가 펼쳐진다고 합니다. 고은 바닷길을 따라가다 보면 마린시티와 더 베이 101이 나오는데요. 이곳은 선셋 요트 투어와 마철로로 채워진 마린시티 야경의 으띔입니다. 원래 바다였던 곳을 매립해서 마린시티를 개발했다는데요. 부산의 랜드마크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가 알고 있던 부산의 이미지에서 벗어나 최근 하프를 다녀봤는데요. 해리당길과 마린시티를 제대로 돌아보지 못해 진한 아쉬움이 남습니다. 볼거리 많고 먹거리, 놀거리가 풍부했던 부산여행 1박2일은 여기에서 마무리합니다. 부족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여러분 부산에 놀러 오이소 잠시 ak시키고 told 확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